프랜차이즈 제도 도입과 함께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한 국내 대표 e스포츠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가 첫 발을 순조롭게 내딛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5시 KT 롤스터와 젠지 e스포츠의 맞대결로 시작한 LCK 스프링 대회는 시작부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포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유력 우승 후보 젠지 e스포츠의 승리로 끝난 개막 경기의 경우 포털 실시간 기준 약 3만 600여 명 이상의 동시접속 시청자를 기록했고 누적 조회수도 29만 회 이상이었습니다. 최고 인기팀인 T1과 새롭게 팀을 구성한 하나생명 e스포츠와의 대결로 펼쳐진 개막 2경기의 경우 더 많은 시청자를 모았습니다. 동시접속 시청자 수만 7만 9천여 명을 넘겼고 누적 조회수도 60만 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LCK는 프랜차이즈 제도 도입과 함께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졌는데요. 프랜차이즈 제도는 승강제 없이 정해진 팀들이 지속해서 리그를 펼치는 방식의 대회입니다. 미국의 MLB나 한국의 KBO가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방식의 프로스포츠로 뽑힙니다. LCK는 프랜차이즈 제도 도입과 함께 공식 2군 리그 창설, 선수단 최저 연봉 인상, 상금 규모 확대, 플레이오프 운영 방식 변경 등의 변화를 모색했습니다.